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적 성적표 자신감으로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한 두 종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LG 상사인데요. 생각보다 훨씬 좋을 수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선 LG 상사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3만 5천 원으로 기존 대비 10% 가깝게 상향 조정한 거였습니다. 1분기 영업 실적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일단 시장 전망지를 웃돌면서 상해하면서 나타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LG 상사는 물류 쪽이 좀 강하니까 물류업체 이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으로 판단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최대 실적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몰이 하지만 오히려 빠른 실적 개선이 나타날 환경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이고요. 환율도 워낙 좀 긍정적인 흐름들도 있고 원자재 이후에 좀 살펴볼 거지만 가격도 강한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빠르게 상승했던 유연탄 팜오일 그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아무래도 LG 상사의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확 익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게 증권사의 그 애너레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실적은 어떻게 갈런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금융투자에서는 1분기 실적을 3조 2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전년동기 대비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30% 가깝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영업이익단에서는 지금 728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게 전년동기 대비에서는 한 46%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 비중 사업을 좀 보면 에너지팜, 산업재, 솔루션, 물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런데 에너지팜은 적자를 기록했다가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산업재, 솔루션 측면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류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약간 낮아지긴 하겠지만요. 그런데 물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해서 영업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단에서 왜 이렇게 좋을 수 있는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8억 원으로 이미 말씀드렸고요. 에너지팜 흑자 전환한다고 말씀드렸고 물류 쪽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실적 호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작년 하반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유연탄, 파모일 가격 강세 흐름 12월에 급속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격 강세가 올해도 좀 이어지고 흐름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분기 괜찮은데 2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제 솔루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율 환경 영향이 좀 있대요. 트레이딩 물량도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추가 개선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앞으로요. 그리고 물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운임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먹거리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진도 좋고 규모도 좋고 동시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 분석 이쪽에서 부분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그 부분입니다. 바로 팜 오일 가격이 높아지면서 그 에너지 팜이 있었잖아요. 그 실적 개선하고 있다라는 거고 물류는 또 워낙 좀 강했는데 이 부분으로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인도네시아 발전용 유연탄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주목하시면서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호주 폭우 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운송에 차질이 있었거든요. 호주 탄 가격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쉽게 얘기해서 석탄입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게 호주 탄이거든요. 이 영향이 인도네시아 탄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이런 모습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물동량이 견주하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전반적인 지표가 좋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업으로 상향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룹사 분할 이 부분도 있는데 엔젤 계열사가 인적 분할, 분할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본준 고문이 이끄는 지주 회사의 신규 자회사로 조금 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만에 또 신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목표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상향의 이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목표 주가 3만 5천으로 상향 주정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고요. 두 번째 SK 텔레콤보 이슈가 있어서 이 이슈에 파생된 모멘텀은 무엇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 35만 원 유지다. 이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목표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전인 주주 총회가 있었죠. 그래서 지배구조 개통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 그리고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한 4월 중 이런 인적 분할이 공식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간지주 전환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보는 건 분기배당이었습니다. 분기배당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통신본업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자회사들 배당도 역시나 본사의 배당에 연계가 될 수 있다. 자회사들 워낙 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검토를 한다는 건데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올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통신본업의 개선 그리고 자회사 가치 부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주요 모멘텀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지금 연간 실적 추정치가 좀 변경된 흐름이 나타났는데 영업이익단 수정전인데 올라가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오르는 수정치 이런 부분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 한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분기배당 실시에 대한 그런 모멘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고배당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안정적인 배당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고배당과 안정적인 배당 이런 부분은 모멘텀이고요. 실적이 더욱 견고했기 때문에 실적 자신감이 배당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주요 연결 포인트를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의미한다라는 측면에서 주주들에게 안정감을 제시할 것이다. 목표주가 유지에 대한 흐름들이 주주총회 이후에도 맞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리포트 잘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유지 35만 원 유지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세요. 실적이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 자신감은요. SK텔레콤, LG 상사, LG 상사는 목표주가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잘 두루두루 살펴보십시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